제가 한번 성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어디에 나올까 검색을 해보니까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급되는 횟수는 굉장히 적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무지개의 모양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에스겔은 그 아름다운 광채를 하나님의 광채를 무지개로 묘사를 하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또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가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은약을 기억하리라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우셨는데 우리도 구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구절은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 다가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약을 하시려고 서로가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에 내가 이제는 홍수로 더 이상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고 땅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냥 땅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과 사람에게까지 다 진노를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활과 무지개 모양이 같아서 어원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활의 방향이 둥근 테두리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바라보면 그 테두리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활의 방향 무지개의 방향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이 무지개의 언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이 시대도 알 수 없는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자기의 언약을 드러내셨는데 나중에 이제 선지자 중에 호세아 정도가 되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려고 소동고무라와 스보임하라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속에서 거룩함이 타올라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그 진노를 자기에게로 거두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진노를 받을 자가 없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되려 우리는 그 진노하시는 아들을 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지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이고 새로운 세상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찔림, 자기 상처, 자기 고통은 우리를 위한 슬픔의 눈물이고 그 슬픔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무지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너무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삶의 환경이 변화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의 이 코로나가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인간의 타락이 자연 질서에 가져온 무작위적인 혼란인지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이기는 극률의 십자가로 극률의 무지개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가 뜰 때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냥 무지개 보면 어? 무지개다 예쁘다 이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극률이 저렇게 크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김병련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나요 화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떴다 근데 그 모양을 보면은 화살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한테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극률이 얼마나 크면은 화살이 본인한테 이렇게 돌리셨고 또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얼마나 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람한테 얼마나 큰 걸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얼마나 큰가라고 묻는 질문은 아마 인류의 믿음을 가지고 간 모든 사람을 다 더해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계속 두 분 교수님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이 우리의 심판에 대한 유보이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꾸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꾸 내가 심판받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면 오늘 큐티를 안 해서 그런가 쓸데없는 정제감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1대1로 대응한다면 오늘 여기에 방송에 나올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믿는 저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극률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어떤 범위로 말할 수는 너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저는 감격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 언약 속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 모든 언약에 다 신실함이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참 많으나 그 언약을 이룬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약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조건이 없는 언약이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언약도 새 언약인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피로 용서받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의 관계 없이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언약도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니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벌받고 그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쪼 dam닌 Jacobs flare 무조건 fals flying 눈 이것은 여기에 의 older 음 sich policy 저는 사실 은 чуть 손